이번에는 셀렉트 문의 구조인데요. 셀렉트가 무슨 뜻이 있어요?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SQL, Structured Curried Language, 구조화된 지리어에서 셀렉트 문은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검색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할 때 이용하는 게 셀렉트 문이에요. 그리고 SQL 문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다음에는 필드 이름을 나열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필드를 나열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별표를 사용해도 돼요. 모든 필드 이름을 나열해도 되고 셀렉트 다음에 별표를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 모든 필드 이름을 적는 대신에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셀렉트 문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 또는 커리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럼 테이블이죠. 프럼 다음에 테이블명이 와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오리라는 거는 모든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값을 선택할 때 주로 생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가 디스틱트. 디스틱트 같은 경우는 뚜렷한 별개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돼서 나타나는 조회 결과 값은 한 번만 표시하라. 중복된 애들은 한 번만 표시하라. 디스틱트.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로 묶여진 명령어들은 생략 가능하다. 이거는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셀렉트 다음에 올 모든 필드. 그 다음에 디스틱트는 중복된 건 하나만 시험제 잘 나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셀렉트 다음에는 필드 이름을 나열하는 거예요. 전체 필드 이름을 나열하고 싶다면 뭘 쓴다? 별표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뭐가 온다? 테이블 이름이 와요. 그래서 셀렉트 필드 이름.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뭐가 온다? 테이블 이름. 이렇게 머리 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이번에는 웨어 명령인데요. 웨어 같은 경우는 조건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을 경우에 웨어저를 이용한다라는 거고 특정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게 웨어 명령이에요. 조건식 표현할 때는 연산자, 산술, 비교, 논리 이런 것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etween, and, 그 다음에 in, like 연산자 같은 경우도 쓸 수 있어요. 뒤에서 배우게 되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 셀렉트 다음에는 뭐가 온다? 필드 이름.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뭐가 온다? 테이블명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조건이 있을 때는 웨어라고 쓰고 난 다음에 뭘 준다? 조건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지정할 때 쓰는 명령어는 뭐다? where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오더바이 명령은요. 오더가 순서란 뜻이 있잖아요. by는 뭐뭐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순서라는 건 뭐예요? 정렬이잖아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바로 그겁니다. 특정 항목을 기준으로 검색 테이블의 행들을 오름차순, asc, asc의 약자고 오름차순은 asc예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descending, desc 명령으니까 이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asc, desc 생략하면 asc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오더바이고 그 다음에 정렬 조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생략하면 asc,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수행이 돼요. 생략하면 asc, 오름차순 사용하는 방법은요. select 다음에 필드 이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from 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정렬을 하고자 한다. 오더바이, 그 다음에 정렬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바이 다음에 필드명 다음에 오름차순은 asc, 내림차순은 desc, 그 다음에 생략하면 뭐다? 오름차순 정렬이다. 라는 거예요. 그룹바이, 그룹바이 같은 경우는 그룹은 말 그대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에 의해서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룹화할 필드를 기준으로 검색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룹바이, 지정한 필드 이름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 레코드를 하나의 레코드로 결합시킨다. 그게 이제 그룹이라는 개념이고 select 문에서 sum이라든가 합, 그 다음에 count 헤아리는 거잖아요. 함수 등을 사용하게 되면 각 레코드에 대한 요약값이 계산이 되지만 함수가 없으면 요약값은 생략이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용하는 형식은 select 필드 이름, from 테이블 이름, where 조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룹화할 경우 그룹바이,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을 주면 돼요. 그룹바이, 필드 이름, 부서별, 학급별, 학년별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 다음 포인트에서 배울 그룹바이에서 조건을 줄 때는요 having 명령어를 사용을 해요. having절의 사용, having 명령 같은 경우는요 그룹바이에서 조건을 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조건을 지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having이에요. 그래서 그룹바이, having 이렇게 같이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having절에서는요 sum이라든가 avg, 평균, count, 레코드의 개수를 헤아리는 거 최대값, 최소값, 이런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물론 where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형식은 select 필드 이름, from 다음에 뭐가 온다? table 이름, where 다음에는요.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룹바이, 그룹을 지었다. 그랬을 때 이 그룹에 대한 조건을 줄 때는 어떤 명령어를 쓴다? having 명령어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룹바이, having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룹바이, having. 그룹, 그룹바이 절에 의해서 선택된 그룹의 조건을 주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는 having이다 라는 거죠. 그룹의 조건이 될 수험에 대해ое herein qui